배우 한소희가 결국 자신의 sns 글을 모두 삭제했고 그의 연인 류준열은 홀로 입국했습니다. 17일 한소희의 개인 블로그에는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간 활발하게 올려둔 모든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상태인데요. 열애 인정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류준열과 한소희의 하와이 목격담이 나왔으며 다음 날인 16일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의 열애를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줬으면 한다라며 해리와의 결별 기사가 올라온 시기와 자신이 연애를 시작한 시기를 비교하며 환승 연애설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해 지적을 받았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 됐는데요. 해당 댓글을 삭제한 뒤에도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아예 블로그를 닫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류준열은 열애설을 의식한 듯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하와이에서 먼저 귀국해 눈길을 모았습니다.